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ke-2 전차와 ke-9 자주포가 드디어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해군 상륙 함로적 봉합 lste 13일 카타르 도하항에 입항해 ke-2 전차 ke-9 자주포 등 장비와 병력을 전개 시키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산 기갑전력이 중동에 도착하자 중동 전국가들의 관심이 지금 카타르 도하항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사려고 했던 중동 국가들은 이제 한국이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 했기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미 육군 11사단 중대규모의 부대가 지난 9월 24일 카타르로 훈련 파견을 위해 출국했는데 20여일 만에 카타르에 무사히 도착해 한국산 무기의 위용 을 뽐냈습니다. 육군은 ke-2 전차 4대 ke-9 자주포 사문과 전투지원장비 6대 등 총 14대와 철저히 훈련된 11사단 장병 100여 명을 보내 카타르군과 연합훈련을 통해 그 위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ke-2 전차와 ke-9 자주포는 중동의 사막 환경에서 사격과 기동 정비 등의 성능을 선보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현지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ke-2 전차와 ke-9 자주포는 산악 지역이 많은 지형부터 넓고 광활한 평원 눈이 쌓인 설원 정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이 가능한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파견을 위해 11사단 장병들은 7개월간 현지 사전 답사 언어 습득 혹서기 체력 훈련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숙련된 한국의 특수병 들이 와서 펼치는 ke-2 전차와 ke-9 자주포 현지 시연은 중동 국가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ke-2 전차에 달린 독일산 변속기를 국산화시키기 위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ke-9 자주포는 stx 엔진이 최근 엔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ke-9 자주포는 지난 2020년 uae와의 수출 협상이 진척이 되었으나 독일의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독일은 특히 과거 유대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꺼리고 있다면서 과거 미국 사례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국산 무기의 중동 수출에 간접적으로 독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산 엔진과 변속기를 국산화시킨 ke-2 전차 ke-9 자주포를 이번 현지 훈련에서 검증이 완료되면 거대한 중동머니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은 uae가 프랑스 구형 전차 100대를 교체할 예정인데 현대로템은 ke-2 전차 사막형 100대를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uae의 대한 ke-2 수출 및 현지 생산에 합의할 경우 이집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사막형 전차가 필요한 중동국가 연쇄 수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티르키의 한 매체는 한국이 독일을 제거하다 ke-2 전차는 곧 한국 엔진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동안 독일산 부품이 너무 비싸 중동국가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1500마력 엔진이 이미 개발되었으나 정치적인 문제와 내부 갈등으로 채택이 늦어졌지만 이제 한국은 국내에서 개발된 엔진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지난 2022년 2조 원의 ke-9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 었는데 이집트가 내놓은 조건은 지금까지 써온 독일산 엔진을 한국산으로 대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서둘리 한국산 엔진 을 개발했고 이집트는 환호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한국산 ke-9자주포를 전달받으면서 강력한 포병 전력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ke-9자주포가 이집트 제이아 정군 제육기갑사단에 처음으로 등장 해서 현지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ke-9자주포 성능을 시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번 훈련을 통해서 시연을 대신할 수 있다며 이미 200문을 수입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ke-9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는 벌써 중동 지역을 대비해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또 다른 생살라인을 추가해 3배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중동의 카타르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에서도 ke-9자주포 연합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에스토니아와 폴란드의 ke-9자주포를 가진 포병 부대가 합동훈련을 한 것인데 이 훈련에는 에스토니아 ke-9자주포 6대와 폴란드 k-93대가 참여했 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에스토니아와 폴란드가 연합 훈련을 하는 이유는 ke-9자주포로 나토의 동부 국경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험악한 지형에서 기동하는 훈련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 코스칩 스카 소령은 ke-9자주포를 앞세운 포병 부대는 원거리에서 첫 번째 최전선에 발사되어 적의 요새 기반 시설 및 차량을 파괴하고 보병과 기갑 부대의 공격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 8일 폴란드 ke-9자주포가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까다로운 전투 상황에서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장에서는 까다로운 전투 상황에서 ke-9자주포가 어떻게 공격하고 움직이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 병사들은 에스토니아에서 적에게 사격을 가하고 위치를 빠르게 변경하여 적의 반격을 어렵게 만드는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ke-9자준포는 사격 명령 접수 후 30초 이내 기동 중 1분 이내 초탄을 발사할 수 있고 15초 동안 3발의 급속 사격과 3분 동안 분방 6발을 쓸 수 있는 속도를 갖추었습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는 험악한 동부 국경에서 이렇게 빠르게 포를 쏘고 적의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빠르게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ke-9의 장점을 이용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 국방부 로만 피에디옥 대령은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시스템을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아미레 코그니션은 지난 10일 폴란드가 기록적인 ke-9자준포 인수로 유럽 최대 규모의 이동식 포병 부대를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지난 7일 폴란드가 12대의 ke-9자준포를 추가 도입하면서 총 108대가 되었는데 2026년까지 총 212대의 ke-9이 전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폴란드는 오늘날 대륙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현대적인 포병 부대 중 하나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ke-9자준포를 획득함으로써 폴란드는 이미 몇몇 비슷한 유럽 국가들의 포병 역량을 뛰어넘었다고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약 77개의 caesar자준포를 보유하고 있고 독일은 약 100개의 pangrhaubitg-2000을 운용하고 있지만 폴란드는 이런 방산강국을 훨씬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ke-9자준포는 이번에 중동으로 가서 극한의 더위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시험받지만 최근 추위가 찾아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e-9자준포의 혹한에서 버티는 능력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크랩곡사포는 ke-9자준포의 튼튼한 차체를 기반으로 기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장에서 크랩곡사포는 놀라운 기동력을 보이면서 천마력의 엔진 출력으로 겨울을 포함한 모든 조건에서 움직일 수 있기에 핵심 전력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혹한과 혹서에서 모두 기동이 가능한 ke-9자준포는 어떤 나라도 만들 수 없는 놀라운 기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호주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호주 최초의 헌치맨 자주포 가 한국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지난 12일 이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 뒤늦게 호주에서는 이를 보도하면서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진에 찍힌 ke-9자준포는 연말 호주 공장 가동을 앞두고 한국에서 테스트 중인 호주형 ke-9자준포 as-9 헌치맨 시제품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충남 태양군 연포의 수욕장 인근에서 찍혔는데 ke-9을 호주 육군의 요구에 맞춰 계량한 모델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중동 유럽 호주까지 ke-9자준포를 수출하고 현지 생산을 꾀하고 있는데 전세계 자주포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겠다는 꿈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충남 계룡시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kadex 임한 247화 열렸습니다. 여기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무인 포탑을 탑재한 155 차륜형 자주포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모형은 ke-9a 자주포에 적용되는 무인 포탑과 차체 플랫폼을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베스트셀러인 ke-9을 만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존의 궤도형 대신 차륜형을 택한 것은 지난 4월 영국이 ke-9a를 제치고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 rch-155를 선정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쟁 접경 지역 국가들은 방호력이 좋은 궤도형 자주포를 주로 선정하지만 후방국 들은 신속한 병력 전개에 유리한 차륜형을 선호한다며 앞으로 이수요까지 한국산 자준포가 해결해 주겠 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금 차륜형에서 앞서 있는 독일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화는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한 뒤 미주 중동 유럽 시장 수출까지 연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포방부라 불리는 전력을 가진 한국은 포방부의 핵심인 자주포에 있어서 세계 최강국임을 입증해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산 전투기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순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넉넉한 수주장고와 더불어 다양한 국가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산 전투기에 ai가 도입되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중국이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방산을 휩쓸어갔던 폴란드가 다음에 예산안 국방 부문에 사상 최대 금액을 배정하면서 대한민국 방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년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4.7%에 달하면서 국내 방산 업계의 큰 손이 다시 또 러브콜을 보내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 폴란드 싱크탱크 연구소가 자국의 국방력을 더 강화 하려면 fa-50을 지금보다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한국산 전투기를 또 싹쓸이해 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앞서 폴란드가 f-35 전투기 구매 계획을 밝혔었는데 향후 수년 동안 인도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서 폴란드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될 fa-50을 넉넉히 구매해야 자국 공군의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주장인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싱크탱크가 추산한 전투기 필요부는 최소 170대로 향후 f-35 32대를 인도 받는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f-35 전투기가 들어오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것으로 폴란드 안보를 전투기가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옛 소련제 미그 29 전투기의 퇴역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전투기 구매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한창 폴란드 에서 양산 중인 fa-50은 f-16 전투기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성능은 그에 버금갑니다. 실제로 폴란드형 fa-50 pl은 최신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무장능력도 키우는 등 f-16 성능에 준하는 전투기가 될 것으로 현지에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pl 버전은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으로 벌써 폴란드 j-23 전술 비행단은 gf 버전 12대에 20대의 pl 버전을 운용 중입니다. 현지 반응도 매우 좋은데 23 전술 비행단장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민스크 기지가 미그 29 기지에서 fa-50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fa-50 전력화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fa-50이 호주 합동 공중훈련 피치블랙에서 스웨덴 사부에 4.5세대 전투기 jas-39 그리펜에 거듭 완승을 거두며 제대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로써 fa-50의 공중전 능력 을 입증하며 당시 fa-50을 직접 운용한 필리핀 는 물론 fa-50 도입을 원하는 국가의 우수한 성능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전투기 도입이 필요한 다른 국가들에서 최근 들어 한국산 전투기 에 초관심을 보이며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fa-50에 대한 관심이 중동 등 다른 새로운 시장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중동 국가인 이집트에서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산 전투기 구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방산업계가 이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고 있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재작년부터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해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안보 강화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에 따라 방산업계 내에서는 조만간 이집트가 대규모 무기 도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나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전언입니다. 이집트의 경우 새로운 방산시장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방산업계 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kai가 이달 5일까지 이집트의 랄라메인 지역에서 개막한 이집트 에어쇼 eias에 참가해 아프리카 중동 국가에 fa-50 kf-21을 전시하는 등 한국산 전투기 역량을 한껏 뽐내는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kai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fa-50 kf-21 뿐만 아니라 lah 수리온 등 주력 항공기와 공중 발사 무인기가 적용된 numt 기반의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 nacs 등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kai는 전시장에 fa-50 시뮬레이터 를 설치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공군이 가상의 전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시 현장의 반응이 엄청났다는 후문입니다. 이렇듯 kai가 이집트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 이집트를 아프리카 중동 시장의 핵심 국가로 꼽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fa-50 등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kf-21 등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확대해 유럽에 이어 중동 시장까지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심산입니다.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조만간 이집트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해외에서 fa-50에 열광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집트 말고도 중앙아시아 국가 우즈베키스탄 에서도 fa-50 구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우즈베키스탄은 프랑스 라팔과 fa-50을 놓고 저울질 했었는데 여러 장점들로 인해 fa-50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ka-i는 우즈베키스탄 과의 fa-50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사업 규모는 1조 천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즈베키스탄은 개량형 이 아닌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a-50을 도입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이집트 역시 최신의 fa-50 개량형이 아닌 우리 공군이 사용 중인 버전을 도입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fa-50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건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이 압도적 이기 때문이지만 다양한 선택지가 많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ka-i는 2028년까지 fa-50 성능 향상에 총 65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성능 개량 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자형 모델 개발 보조 연료 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 충돌방지 국산화 등이 프로젝트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자형 모델은 복자형보다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어 공대 공공대지 작전 반경을 늘리기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fa-50 기존 운용국 들을 중심으로 단자형 수요 를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은 t-50 고등 훈련기 기반의 초음속 다목적 기체로 전투 임무뿐 아니라 조종사 양성에 활용될 수 있으며 f-35 및 f-16으로의 기종 전환이 쉬운 것도 큰 강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 에서 fa-50 12대 2차 발주를 추가로 넣는 등 내친 김에 kf-21 블록 1 10대 구매까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45조 원을 투입해 고성능 전투기 조달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필리핀은 다목적 전투기 사업 입찰을 비밀리에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입찰 국가나 기종은 밝히지 않아 베일에 가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fa-50 12대가 주전력인 필리핀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으로 알려지면서 fa-50을 구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기 추가 구매 니즈가 있는 필리핀에서 fa-50을 2차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거리 미사일과 첨단 전투기로 군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필리핀에서 kf-21 구매도 타진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앞서 필리핀 군 당국은 하원 예산청문회에서 전투기 구매 제안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ka-ai가 ai를 활용해 fa-50 운용 트레이닝을 하는 조종사 양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전세계 방산업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앞서 9일에 열린 2024 reaim 고위급 회의에서 ka-ai가 ai 시뮬레이터를 공개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콜롬비아 공군 관계자가 ka-ai의 fa-50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강화학습으로 학습한 엘 에이전트와 전술훈련을 체험했는데 반응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fa-50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여군 최초 시험비행 조종사가 탄생하면서 엄청난 이목 이 쏠렸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최근 공군시험평가단 제52시험비행전대 정다정 소령이 kf-21 전방석에 탑승해 시험비행조종사 로서 첫 평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kf-21 시제기에 탑승해 평가 임무를 수행하려면 시험비행조종사 교육 과정을 수료한 뒤 지상학술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실비행평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를 모두 통과한 정소령은 kf-21을 최고의 전투기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kf-21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으로 중국은 kf-21 순위가 본인들보다 높자 열폭 중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앞서 kf-21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10대 전투기에 이름을 올리는 등 중국산 전투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자 중국이 정신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언론 min은 작년부터 시험 비행 중인 kf-21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 사위에 거론되고 있다며 반면에 중국의 fc-31은 6위를 기록 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평가는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 신뢰도에 대한 의문 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개발한 kf-21이 러시아의 수 57 중국의 fc-31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러한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 놀라울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kf-21을 까내리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정신 승리가 엿보이는 대목인데요. 중국에서 끊임없는 태클을 건다고 하더라도 kf-21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 중 하나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 드론 공격 러시아 군사창고 또 펑펑 우크라이나군 최대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러시아의 티오레치크 탄약고 공격작전의 주인공은 예상대로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0일 밤 러시아군의 대규모 탄약창고 중 하나이며 러시아군의 물류 거점인 군수창고를 표적으로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북한에서 제공한 탄약을 포함해 엄청난 피해를 안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 러 무기창고 드론 공습 국경 넘어 500km 나라가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에도 미사일 등을 보관하던 러시아의 한 군수창고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이 군수창고에서는 s-300, s-400, 이스칸데르, 토치카-U 등 각종 미사일과 포병용 탄약 등이 보관돼 있었고 북한산 탄토 미사일인 KN-23단 거리 탄토 미사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드론으로 러시아 측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최근 현대전에서 드론의 역할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중동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무인 드론 170기, 순항미사일 30기, 탄도미사일 120기를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이란의 저가 드론 미사일 약 300기를 방어하기 위해 하룻밤에 1조 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이 공격에 사용한 드론의 일대당 가격은 아무리 비싸야 2,800만 원에 그치는데 이걸 방어하기 위해 1조 8천억 원을 쓴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쓰인 fpv의 경우 제작 비용이 약 5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사용하는 지대공 미사일 단가는 최소 200만 달러 약 26억 6천4백만 원에 달합니다. 이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 모두 드론을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500여 소규모 업체 및 자원봉사자 모임이 한 달에 수십만 대 드론을 만들어 군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전쟁 전 소수 업체가 농업용 드론을 만들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혁명이 일어났다는 평인데요. 전쟁 초기엔 정찰용 드론이 주로 생산됐지만 이제는 아예 공격용 드론 개발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710인치 1424cm 길이의 소형 자폭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최근 거의 모든 최전방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숙련된 조종사는 하루 최대 15대까지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산 드론은 최대 30피트 약 9m 너비 날개의 소형 비행기부터 지뢰를 제거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인 지상 드론, 해상 드론까지 다양합니다. 드론 강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러시아 깊숙한 곳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제트 추진 드론, 8년 2차를 처음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미사일 드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CNN은 기존 최대 1500km이던 드론의 비행 범위를 넘어섰다고 전에 상당히 발전된 드론이었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생산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드론 부품 상당수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특정 자폭 드론 가르피아 A1을 중국 기업으로부터 비밀리해 엔진과 부품을 공급받아 제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행거리가 최대 1500km에 이르는 이 장거리 공격용 드론은 러시아 국영 방위산업체의 자회사가 지난해 7월 올해 7월까지 2500여대를 생산했는데 중국 현지 업체가 생산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에는 이란산 샤에드 자폭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는데요. 이제는 아예 중국의 드론 공장을 찍고 중국에서 생산해 러시아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방위산업체 알마즈 안테이의 자회사 IEMG 쿠폴은 중국에서 가르피아 3G3라는 이름의 신형 드론을 중국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발하고 시험 비행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중국 외무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중국 당국은 드론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코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중국의 드론 산업을 급성장시켜주고 말았습니다. 곰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 셈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최근 군사 목적의 드론 신제품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개발한 자체 추진력을 갖춘 공 모양의 정찰 장비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중국 기자가 들고 있는 이 공은 직경 15cm 안팎으로 보이는 검은색 공 모양의 정찰 장비로 중국어로는 정찰구로 영어로는 정찰 드론이라 불립니다. 공 모양의 정찰 드론은 양옆을 당기면 중심부가 벌어지고 벌어진 틈 사이에 카메라와 센서로 보이는 장비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는 공 모양의 미니 드론은 소음 없이 지면을 굴러 도시지역을 이동할 수 있어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위험한 환경에서 병력이 노출되는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나 관영 매체들은 이 드론의 구체적인 재원이나 성능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도 합동 군사 훈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은 합동 군사 훈련을 계기로 신형 무기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수소를 동력으로 1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신형 무인기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수소 동력 드론의 이름은 텐무산 1호 지난 26일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의 비행을 마치고 착륙했다고 하는데요. 100km 이상 연속 운전을 할 수 있는 이 드론은 경량탄소 섬유로 된 일체형 성형 동체로 이뤄져 무게는 19kg이고 최대 적재 중량은 6kg라고 합니다. 장거리 비행 능력은 수소연료 전지와 저장장치로 구성된 수소전력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시스템에 활용되는 공랭식 연료 전지 스택은 리큠 전지의 56배인 kg당 1000wh 이상이 최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이 수소연료 드론이 긴 비행 내구성과 초저온 작동능력 친환경 디자인 등을 갖춰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텐무산 1호는 뭔가 이름에서부터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어쨌든 세계 최초 수소 드론으로 장거리 비행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산 드론 참교육 에 나섰습니다. 일단 미국 하원은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중국 dji가 앞으로 내놓을 제품들을 미국 통신 기반 시설 하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dji의 드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이런 법안까지 하원을 통과한 것인데요. 최근 미 의회는 지난 4월 중국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 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처리하는 등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날 함께 처리된 안건 중에는 미 국토안보부가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 6개사가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최고위층 자산을 공개하고 그 일가족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등 법안도 포함돼 있을 정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드론 잡는 드론을 개발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기업 중 하나는 니어스랩입니다. 니어스랩은 올해 초 최고 시속 250km로 적 드론을 직접 충돌 요격하는 안티드론 카이든을 개발했습니다. 니어스랩의 드론은 값싼 제작 비용과 뛰어난 성능 안정성이 주목을 받으며 우리 군을 비롯해 미국 국방부와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니어스랩의 자체 개발 안티드론 카이든은 크기가 가로 세로로 23.0cm 높이는 32.2cm의 무게가 2KG에 불과한 소형 드론으로 본체의 상대방 드론을 포착하는 시각인식 카메라 자율 비행 추격 충돌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칩 모터 정도만 탑재돼 있어 제작 비용이 높지 않습니다. 또 고속으로 충돌해 상대방 드론을 요격하는 방식이다 보니 탄두를 따로 탑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니어스랩의 우수한 기술력은 드론보 챌린지의 공격 드론 분야에서 최우수 상을 수상한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드론보 챌린지는 추후 드론 전력화를 위해 국방부가 주최하고 드론 작전 사령부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드론보 챌린지에서 니어스랩 카이든은 시속 150km로 비행 중인 적 드론을 카메라로 탐지식별해 자율 비행으로 거리를 좁힌 후 직접 충돌해 요격했고 목표물을 정밀 요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국내외 기업 중 공격 분야 1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더욱 거세지는 대중국 제재에 맞서야 하는 중국이 과연 언제까지 비밀리에 러시아의 드론 공급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3차 감식이 이뤄진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전기차를 비롯해 부두에 정박해 있던 대형 컨테이너 등에서 연달아 화재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이쯤 되면 중국에서 손만 대면 불이 난다라는 말이 사실로 보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박 중인 항공모함 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더구나 화재가 난 항모는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 퇴역 항공모함 이었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난퉁 수시퉁 산업 단지 내 창장강변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퇴역 항공모함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난퉁시 소방당국 은 화재 사실을 확인하면서 인명구조 공안 등 부처 인원들이 현장에서 수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난 항공모함 2번 한민스크호는 구소련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지난 1978년 2월 니콜라 f 조선 공장에서 탄생시킨 한때는 러시아의 자존심이 담긴 키에프급 중형 항공모함 이었습니다. 배치 당시에는 극동함대의 자존심 으로 위용을 과시했고 태평양함대 에서 활동했지만 세월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민스크호는 지난 1993년 퇴역 했고 퇴역 후인 1995년 한국 기업이 고철용 으로 매입했다가 1998년 중국 기업 에 다시 매각했습니다. 1995년 우리나라에 고철로 팔려 와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체를 기다리고 있던 민스크호의 모습입니다. 민스크호는 과거의 위용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1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민스크호는 한때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주력함으로 미국의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미드웨이호 등과 맞서는 구소련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베가 동해에 나타날 때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광활한 가판 63빌딩을 옆으로 뉘어도 340m는 더 여유가 있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고철로 변할 처지가 된 민스크호의 미사일 발사장치는 내부가 텅 비었고 한포의 포신도 여러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항공모함의 첨단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내부를 철저히 파괴한 후 고철 상태로 인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15억 달러를 들여 건조한 배를 불과 15년 만에 패선 처리했습니다. 이유는 연간 1억 5천만 달러가 드는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방력은 그야말로 고철 덩어리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스쿠호를 사들였던 한국 기업은 이를 중국 기업에 팔았고 최종적으로 민스쿠호를 사들인 중국 기업은 민스쿠호를 이용해 광둥성 선전에 해군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무산됩니다. 결국 민스쿠호는 2013년 1월 다렌 융자그룹에 다시 매각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잦은 손박김 끝에 민스쿠호는 2016년부터 중국 난퉁수시 퉁산업단지에 정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스쿠호를 사들인 중국 업체는 이 항구에서 낡은 민스쿠호를 해체하고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연히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한 러시아 항공모함처럼 최근 러시아의 해군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모습은 러시아 북방함대 핵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평양함대는 열흘 동안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술핵 2단계 훈련이라며 함선 미사일 발사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쿠바 아바나항의 핵추진 잠수함과 최신 호위함을 정박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에 으름장을 놓는 무력시위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실전에선 어땠을까요? CNN은 러시아 해군은 종이 호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협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일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해군 예인선이 폭발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드론 공격을 받은 겁니다. 대형 상륙함이 잇따라 파괴됐고 흑해함 대 기함인 모스크바호는 미사일 공격에 침몰했습니다. 지난 3월까지 흑해에서 러시아 군함 24척과 잠수함 1척이 파괴됐습니다. 흑해함 대 전력의 30% 정도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드론 등 신형 무기 방어체계가 없어 피해가 컸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해군 무기는 이렇게 작은 해상 드론에 대응하게 설계되지 않았고 대부분 대한포를 사용한다며 작은 드론의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 쿠즈네초프함은 7년째 수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시 항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CNN은 러시아가 최근 핵전력을 강조하며 발사 훈련을 잇따라 공개하는 게 실상은 핵을 빼면 별개 없는 러시아 해군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러시아 해군이 엉뚱한 짓을 하는 동안 한국 미국은 성공적인 협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이 발주하는 함정 MR 오유지보수 사업 수주에 참여합니다. 특히 미 해군이 칠함대 소속의 군수 지원함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사업 입찰에 참여해 첫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최대 함대인 칠함대 소속의 대형 군수 지원함 한 척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프로젝트로 한화오션이 이 사업에 신청서를 내고 이달 중 나올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에 성공하면 연 20조원 규모의 미 함정 MR 오 시장에 첫발을 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해군과 전력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 해군은 동맹국의 조선 기술을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는데요. 미국 조선 업계가 인력난 등으로 생산 보수 여력이 부족해 동맹국의 함정 수리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화오션을 필두로 한국 조선 업계가 최근 함정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면서 미국 수요와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 미 해군 장관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K조선 기술을 살펴보고 간 뒤여서 이번 미 칠함대 함정 MR 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MRO 사업은 노후된 사만티급 보급선을 육상야대에 올려놓고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해 완전히 새롭게 개조하는 창정비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가 부여하는 중정비 자격인 MSRA 메스터 10레베이아야 어그리먼트 함정정비 협약을 갖춰야 하는데요. 한국의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이미 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 해군은 지난 6월부터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조선 업체의 입찰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한국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업계는 이번 사업을 한국 조선소에 맡기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 장관이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와 한화오션의 거제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과 협력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한국 방문 이후 현지 언론의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깜짝 놀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은 그동안 서태평양에 주둔하는 함정의 MRO를 일본 필리핀인도 등의 수리 조선소에 맡긴 적이 있는데 한국 조선 업계가 이 사업에 뛰어들자 한국의 기술력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HD 현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선박 수주 물량이 늘어나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인 도크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 국방부 예산 중 함정 MRO 예산은 136억 달러 약 19조 원입니다. 해외 업체들이 수주 가능한 비전투함 MRO 사업은 이중 일부입니다. 미국 내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존스법 등에 따라 해군의 전투함 정비 작업도 미 본토에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보급성 같은 비전투함 일부 정비만 해외에 맡기고 있을 정도로 미국은 자국 함정이 해외 수리를 극도로 꺼립니다. 다만 노후 함정이 늘고 있는 미국이 향후 이 예산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현재 함정 수리 보수 분야에서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 업계는 함정 MRO를 시작으로 함정 신조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한화오션은 지난 6월 1300억 원의 인수 계약을 체결한 미 현지 필리 조선소 인수 절차를 연내 마무리한 뒤 함정 건조 자격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HD 현대도 미 현지 조선소 등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도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델토로 장관은 지난 4월 현지 한 포럼에서 한국, 일본과 군함 건조 협력이 열려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해군 전력 경쟁이 있습니다. 작전 능력이나 위력은 중국이 미 해군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양적으로는 중국이 2015년부터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중국이 운영하는 전투함은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보다 많습니다.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미국의 230배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미국 유력 싱크탱크나 전직 군 관료 등은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미국은 선박 건조 역량을 확대하기 힘들지만 2023년 세계 선박 건조의 26%를 차지한 한국, 14%인 일본과 협력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연달아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조차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을 이렇게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니 한국의 달라진 위상은 격세지감이 느껴질 만합니다. 최근 중국의 신형 잠수함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 중국의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핵잠 실종 사건에 이어 또다시 잠수함이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중국에서 잠수함 연쇄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반면에 한국 잠수함은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우한의 조선소에 정박해 있던 39호형 위안급 잠수함이 불현듯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외신들이 중국 잠수함의 침몰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앞서 대만 자유시보는 지난달 중국 우한 양쯔강변 우창조선소로 추정되는 정박지에서 중국의 39호형 위안급 잠수함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했다며 수면에 기름 오염이 발생했고 크레인과 기름을 빨아들이는 장치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잠수함이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침몰하면서 주변 해상에 열분 기름막이 생겨 주변에 기중기선을 투입해 방제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39호형 위안급 잠수함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운용하는 가장 현대적인 디젤 잠수함으로 사라진 주력 잠수함에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을 테지만 어쩐지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조선소의 수상한 변화를 알아차린 건 퇴역한 미 해군 잠수함 전투 장교인 톰 슈가트 신미구간보센터 선임연구원입니다. 앞서 슈가트는 sns에 조선소 주변 위성사진을 게시하며 잠수함이 정박돼 있던 곳에 크레인 바지선이 모여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이어 바지선이 모두 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업로드했는데 그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며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숱주인 대만 국방아카데미 전략연구소장은 중국 잠수함 침몰 원인은 내부 기계 고장이나 외부 충돌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방산 전문가들도 39호형 위안급 잠수함에 대해 균형 유지를 위해 채워넣는 평형수 탱크 고장, 제어 회로나 어뢰 발사관 문제, 배기밸브나 대형 베어링 파손 등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국가 운영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 중국 잠수함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 엄청나게 새로운 일이 아닌데요. 앞서 6월만 해도 중국 핵 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 위로 상승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온라인에 퍼졌는데 당시 대만 언론들은 대만 서해안에서 200km 떨어진 대만의 협에서 찍힌 중국 핵 잠수함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대만 어민이 촬영한 것으로 진급 탄도미사일 발사 핵 잠수함으로 보이는 함선 표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게 포착된 겁니다. 앞서 중국 매체 글로벌 타임즈 는 중국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중국의 핵 추진 잠수함들이 전기 순찰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이들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 역시 남중국해에서 칭다오 기지로 귀환하던 핵 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아니냐며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왔던 건 작년에 중국 핵 잠수함에 문제가 있어 침몰이 발생했으면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도 나와 한 차례 발칵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국정원에 해당하는 대만 국가안정국이 중국 핵잠 침몰 사고를 공식 인정하면서 중국 잠수함에 민낯이 드러났었습니다. 작년에 대만 국방부가 중국 핵잠 수함 사고로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문을 부인했지만 중국이 이를 다시 바로 잡은 겁니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작년에 중국의 핵잠이 미국과 영국 잠수함을 노린 장애물에 걸려 침몰했으며 이 과정에서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영국 기밀보고서가 존재한다고 폭로했었는데요. 작년 8월 중국의 2세대 93형 상급 핵잠 수함이 대만해협 인근 지역에서 침몰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중국이 헛소문이라고 부인했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당시 더욱더 논란이 됐던 것은 사고를 낸 93형 상급 핵잠 수함이 중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중 가장 강력한 공격형 핵잠 수함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네이벌 뉴스에 따르면 93형 잠수함은 함수의 6기의 533 어뢰 발사관을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설계까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빈 깡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현재까지도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 93형 잠수함 침몰설은 거짓이며 중국의 군사력을 흠집내기 위한 반중 세력과 외신의 음모라는 글만 검색되고 있는다는 점인데요. 당시 사실을 부인했던 대만 정보당국 도 최근 국회 입법원에 출석해 중국 잠수함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침몰을 공식 인정했지만 중국만 모른 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 2018년엔 중국 핵잠이 너무 시끄러워 일본에 발각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며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93호형으로 불리는 중국의 110M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에게 멀컥 발각됐었습니다. 당시 중국 잠수함은 일본 해군에게 발각돼 이틀간 쫓겨다닌 끝에 공해에서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돛대에 매단 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핵잠수함이 소음이 너무 심해 일본 해군에 발각됐으며 일본 함정과 군용기의 추격을 견디다 못해 부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것은 중국 해군의 수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수개월 동안 수중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핵잠수함에 있어 정숙성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일단 발각돼 잠수함의 독특한 음향이 적에 의해 기록되면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사실상 소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일본 해군에 발각된 93호형 잠수함은 악명 높은 소음으로 유명했던 한급 핵잠수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해군이 절치부심하며 만든 잠수함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중국의 91형 잠수함도 2004년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가 일본 해군에 쫓겨 중국 영해로 돌아왔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중국이 절치부심에서 만들었다는 93호형 잠수함의 경우 91형보다 훨씬 조용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노출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중국이 이들보다 훨씬 더 조용한 차세대 잠수함 95형을 취역시킨다고 했지만 여전히 의문입니다. 반면에 한국 잠수함의 상황은 중국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한민국의 3000톤급 SLBM 암무암이 자망 타격 훈련을 첫 공개하는 등 숨겨뒀던 강력한 한방을 날려버렸습니다. 실제로 3000T급 잠수함의 실제 자망 및 타격 훈련 공개는 이번이 최초라 중국을 비롯해 전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숨죽여 이를 지켜봤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어뢰처럼 함정을 상대로 하는 중소형 무기뿐 아니라 지상의 고가치 표적을 노리는 대형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이라면 하나의 무기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훈련은 적의 SLBM 탑재 잠수함이 기지에서 벗어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NLL 인함으로 침투해 해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됐는데요. 적의 예상 기동 경로에서 경계 작전을 벌이던 암무암은 특정한 수중 소음을 탐지하고 분석해 적 잠수함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적 잠수함의 NLL 인함 진입이 확인되자 암무암은 어뢰 공격을 망설임 없이 준비하고 순식간에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뢰가 발신하는 소나 음파가 적함에 맞고 반사돼 돌아올 때 들리는 핑 소리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더니 이내 사라지면서 공격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어 암무암은 적의 육상 핵심 표적 타격 임무에 들어가 수중에서 은밀히 기동하다가 SLBM을 발사하 적 전략 목표 지역을 타격하는 내용의 훈련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우리 잠수함 성능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암무암이 운용하는 SLBM은 수백 km 이상 사거리를 내는 대용량 연료 대형탄두 등 상당히 커 어뢰를 쏘기 위한 소구경의 짧은 수평 또는 경사 발사관에 집어넣을 수 없는데요. 대부분 주요 군사 선진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VLS를 장착하고 핵탄두 SLBM을 운용하는데 핵이 없는 한국은 디젤 잠수함에서 SLBM을 실전 운용하는 세계 유일 국가로 꼽히면서 감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더 강력해진 국산 잠수함 2번함의 기공식이 열리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잠수함 강국을 향해 한걸음 더 내딛게 됐습니다. 지난달 방사청은 경남 거제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장보고삼 배치 2번함 기공식을 개최하고 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음을 알렸습니다. 2번 2번함은 배치 1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해 더욱 안정적으로 함정 운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리큠 전지 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모두 70종의 국산화 장비가 탑재됩니다. 이에 따라 잠수함 수출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등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 기업인 하나오션에 따르면 2번함은 내후년 함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8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2번 소식은 국내 잠수함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실제로 최근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더 일찍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잠수함이 제대로 명성을 날릴 판이 깔아졌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캐나다 총리가 러시아와 중국의 잠수함 확대를 경계하면서 캐나다 역시 잠수함 도입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 증강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 세계 주요 군함 제조사들이 뛰어들 태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 가운데 한국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실제로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이 뛰어들 전망으로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3000T급 장보고삼 잠수함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 잠수함의 경우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만큼 수주 가능성이 매우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르면 올 가을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국내 조선업계가 세계 최고 잠수함 건조국가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